아, 뭐 하지? 여기 보면 주방이 뒤로 가 있잖아, 효율적으로. 아예 좁은 주방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려고. 야, 웃긴다. 천막 뒤로 엉덩이 나오는 것 봐. 우리 엉덩이가 부딪치겠는데, 서로? 우리는 일단 지금 작전은 메뉴를 새로운 메뉴를 하려면 다른 집들은 지금 주방이 다 안쪽에 있잖아. 우리 주방을 밖으로 뺄 거야. 일단은 조리 과정을 보여주면서 끓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보여주기로 가야 되니까. 차라리 삐끼 없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경쟁력이. 삐끼가 장점 겸 단점이라면 삐끼가 있으면 그 가게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어. 줄어. 우리는 사실 보여줄 거면 삐끼가 없어서 앞에서 구경하는 게 부담 없게 해줘야 돼. 사람의 관심만 끌면 돼. 음식이 자신 있잖아 우리가. 응. 내일 우리는 관건이 회전을 어떻게 시킬 거 아니야.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메뉴야 돼. 빵을 딱 들어. 그럼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은 첫날은 굴고기 팔고 자기자기해서 빵 사이에 넣어주는 샌드위치를 팔까. 다 먹어야 돼. 굴이는 하나 하고 싶다 진짜. 맨날 우리 시도해 보고 싶은 거 있잖아. 우리의 불고기 양념이 통 하나, 안 통 하나. 여기는 보니까 그 빵이랑 뜰, 뜰 래 뜰 수가 없잖아. 여기 빵이 주식이고 샌드위치처럼 빵 사이에다 불고기를 넣어서 판매해 보면 어떨까. 조금 더 땡겨서. 됐어, 됐어, 됐어. 거기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어우, 어우. 대박이다, 대박. 야, 이거 누가 샀어? 물 받아서 넣고 가스 좀 연결해달라고 그래, 저거 두 개다. 가스, 오케이. 어, 히스에, Can you connect the gas? 우와. 우와. 오, 기분 좋은데? 오, 맥프로 할라. 케이 브라더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 위에다가 걸어버리자. 이거 군대에서 이렇게 하거든. 코리아 아미. 아, 진짜? 와. 아, 진짜? 아, 사람 많네. 오픈만 하면 이거 100개 금방 팔리겠다 이거. 어? 그치? 네. 여기는 보여주기로 가야 되니까. 건더기 퍼야 돼, 건더기. 네. 건더기 위로 올라오게. 네. 이게 40이면 비싼 거야, 안 비싼 거야, 물어봐. 아,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런 느낌. I think it's okay. No problem. 괜찮다. 네. 오케이, 40.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빨리하고 과자. 파이팅, 파이팅. 종이 뭉탱이는 어디 갔지? 네? 종이 뭉탱이. 자, 고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직접 장 보고 요리한 거는 방송 말고 실제로는. 15년? 굉장히 심란한 상황이죠. 제목도 장사천지인데 안 되고 개망신, 진짜 초개망신 당하는데. 손님 받을 준비하고. 손님 받을 준비하고. 손님 받을 준비하고. 네. 불 켜라고 그래, 이제. 불, 불. 라이트. 오케이. 땡큐. 할게요. 자, 뵙터. 괜찮은 거. otherap, 네. 오예. 뵙터. 찾았고. départ, scariest. 짱기치고. 네. 뵙터. 네. 네. 레이터. 네네. 여. 우리 모두 간다. 우리 모두 간다. 안녕. 우리 모두 간다. 안녕. 안녕. 너도 지원해 모여지 easier. 사 như. 저는 지원. 네. 서생님. 히름이요? 아 아 소금 안 빠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니!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스크롤 아!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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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숲 할까요? 아 몇 개 들었어. How many 숲?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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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파하고 후축가루 톱톱. We got a baby. Let's go! Let's go! енalien availability I'm not sure what's going on, I'm not sure what's going on. First video Hey! Sie wollen, dass wir was essen auf der Bauchادung und esse failure. Ob das nicht schmeckt? Keine Ahnung. Let's go! Let's go! Ga. 손 손 손 손 손 손 손. 감사합니다. 잘 먹방. 첫úr. 자, 우리가 먼저 먹으러? 한번 먹어볼까? 맛있다. 이 소프는 정말 매콤한 것 같아요 내가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내가 다 먹은 줄 알아요 미친의 소프트는?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는 거 같아요 이 소프트는 어떻게 생각해보는 거 같아요? 그 소프트는 진짜 매콤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Final doc 무슨 업의 반복sehen? 러기 다른 반응을 models 왜 아무도 안 오지? 왜 아무도 안 오지? 이게 본물참에서 누가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맞선 메뉴나 맞선 음식이 들어오면 간망새야, 진짜로. 처음에는 한 명 들어갈 때는 괜찮나 하는데 반원도 보고 하다가 또 들어가고 들어가는 순간 이 자리 없겠다고 확 들어오는 거야. 물론 안 된다, 솔직히. 먹으러, 먹방. 나 bed enclosure? 여기예요. 끊게 자리에 Zent ded, 갈매. 먹방. 넌 맛있어. 때로 먹는 밥을 맛있는 거 같다 맛있기고. 네. 이게 한국 음식물기기기기기기보단. 계층의 대한민국을 찾으시기 위해 쉐터에는 이제는 안좋아요 고맙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구조하는 거 환영합니다 시즌, 드리미니 드리미니 네, 3개의 부터는 안에서 모아야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안에서 먹으면 좋겠어요 이제 먹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불고기입니다 이곳은 불고기입니다 이곳은 불고기입니다 네 다가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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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본물 터질 줄 알지? 들어가면서부터 확 들어오는 이유는 이러면 자리 없겠다 싶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불고기 하나요? 네. 버거에 딸기잼 바른 건 일단 여기 분들이 단맛을 좋아한다는 데 착안을 한 거고 요새 한국 K토스트 유행이거든요. 한국 토스트의 장점은 단맛이 가미된 거예요. 그 잼. 딸기잼을 사자. 약간 K토스트에서 갖고 가요. 정말放心. 아까 전자라니에 방치한 고구도도 wants. 그냥 전자라니에 방치하는 거담수에 방치했기 때문에 빙지않을 거 Bilet, bunlar 좀 일찍 안 돼서 가지가 아들이는 거담요. 근데 내가 참고로 지났어요. 이거 조금만 참고로 이다 보니 두 가지가 아들이니 그리스도 없어서 너너리에 방치해야지 우선으로 하시쫄고 너무 많이 넣었네. 엄청 많이 넣었네. 처음에는 볼 때는, 사람 많이 볼 때는 많이 넣는 거야. 그렇죠. 한 번 더 더는 세계로 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